에이스들이 이렇게 안 쏘죠 내가 넓게 만들자 그랬잖아 트라우너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 밑에 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저게 중심이잖아요 깜빡놀랐네 나 진짜 야 그리고 겨울바다 너무 태어나서 들어가면 지금 제일 처음 아 이렇게 춤도 몰랐네 진짜 야 우리만 하면 겨울에 타고 다시 한번 가보시는데도 갈 수 있을까? 자 여러분 이 배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지금 현재 10분 10초 지났어요 가시겠어요 아니면 포기를 하고 점점 차로 넘어가서 저 팀을 응원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여부를 결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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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단 풀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뒤집어, 뒤집어야 돼요. 뒤집어 봅시다. 아 이 게임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니 우리 재우가 없어졌어. 이걸 다시 하라고. 아 이거. 이거 우리가 안 했는데. 야 우리 재우가 이걸 뜯어내고. 우리 땜봉만 타고 갈까요? 우리 땜봉만 타고 갈까요? 야 이거 다 빼버려 빼버려. 어우 너무 춥다 근데. 야 이 땜봉만 타고 가자. 야 이것만 타고 가보자. 야 한 번 더 가보실게요. 근데 바지만 갈아입을래요? 아니 그럼 덮을까요? 아니면. 야 다. 또 빠져요. 야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전부 었던 힙까지 썰어.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자 배에 잡았다. 하나 둘! 파이팅! 하나 둘! 하나 둘! 우리 왜 너무 튼트네! 하나 둘! 하나 둘! 자랑스럽다 런닝메롱! 하나 둘! 만주하자! 힘들어도 앞만 봐! 앞만 봐! 하나 둘! 다 왔어! 가자! 시작! 하나 둘! 하나 둘! 주희야 오른쪽도 가죠! 하나 둘! 하나 둘! 야 다 보자 파이팅하고! 야 한번 가보자! 제 예상엔 88% 빠집니다! 다시 못 빠지겠어! 자신이 없네! 한 명 11%! 자! 한 번 뛰어보자! 어휴 봐! 충심하는 분이야! 아휴! 형 무릎이 넘어요! 가보자! 야 힘내자! 오 추워! 하나 둘 셋! 오케이 됐어! 아까보다 안 간 적이야! 오케이!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! 시작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